음악 조류가 상황이 싹 바뀌어서 제가 느낌으로 입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다시 한번 새로 주고 비반유동 체비에서 다시 비전유동 체비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전방 약 한 6m 정도 5, 6m 정도 지점에서 체비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신지는 거의 그 위치에 있어도 그래서 입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물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약 한 45 정도 되는 씨알인데 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낚시를 계속하면 입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팔이 다 아픕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일단 원거리보다는 한시 방향으로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한시 방향으로 약 한 7, 8m 약 10m 이내로 체비를 가볍게 캐스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를 들어서 이 가벼운 체비이기 때문에 체비를 일단 입수를 시킵니다 천천히 입수를 시켜서 지금 여기 수심이 보기에는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만조시에도 약 한 8m, 9m 이상을 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유동 낚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한 수심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대략 제 느낌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일단 그 정도 수심을 체비를 가볍게 밀어서 넣어주고 난 다음에 조류가 지금 왼쪽으로 뻗을 때 조금씩 체비가 흐르는 만큼 견제를 해주면서 흘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수심이 그래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흘려버리시면 미끌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체비가 진행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흘려서 약 전방 6, 7m 11시 방향의 부근에 1cm가 도달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견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견제를 좀 강하게 걸어줬다가 체비를 조금 줬다가 당겼다가 줬다가 당겼다가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저 부근에서 입질이 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밥은 저지짐의 입질이 온다 해서 지금 저지짐을 치시면 잘못하면 자버의 성하나 그리고 밑밥이 떠내려가서 오히려 포인트가 멀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버도 방지를 하고 이 포인트를 좀 가까이 끌어 땡기기 위해서는 서 있는 벽 부근 근처로 그러니까 제 오른쪽 밑에 그리고 발밑 그리고 왼쪽 저쪽 모퉁이 이런 식으로 이 세 정도 부분을 치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아주 소량씩 약 3, 4m 정도 지점에 가볍게 투척을 해주시면 지금 조정도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때가 맞을 때 입질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밑밥을 쌓아 나가며 또다시 감성돔의 입질을 기다리는 이성규 씨 좋은 조류 흐름을 보아 수면 위로 부상한 자버대만 피하면 입질은 계속 이어질 듯하다 지금 조류가 조금 전에 입질을 할 때 상황보다 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체비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전유동 낚시는 이 체비가 무거우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걸 또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목줄 중간 정도에 지완 뽕돌을 하나 달고 있는데 이 뽕돌을 지금 제거를 합니다 예 지금 왠가면 조류의 힘이 좀 약해졌고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체비를 좀 더 가볍게 해서 자연스럽게 항항을 할 수 있게 지금 일단은 체비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비치에 비 뽕돌만 지금 일단 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체비를 태워서 밖으로 조금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체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체비가 좀 더 유연하게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류가 좋아지면 입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약해지는 조류 흐름에 체비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는 이성규 씨 만조 시간이 다 되어가며 갯바위로 점점 차오르는 수면을 보며 높은 자리로 이동해 체비를 내려주는 모습이다 조류가 또 살살 맞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아까처럼 또 비슷한 조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 잠깐만요 예 지금 시작합니다 약간의 힘겨루기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은 역시 준수한 시아래 암성돔이다. 피해 두 마리째 감성돔을 올려내는 사이 만조시간이 다 되어가고 어느덧 철수 시간도 다가온다.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볼락이다. 피해 두 마리째 감성돔을 올려낸 녀석 위치